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배신자 김남국 탈당했다고 역시 민주당스럽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김남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민주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렴치한 민주당 정말 다 갈아치워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회 회의 시간에도 코인 섬멸경에 빠졌답니다 그뿐 아니라 공짜 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민주당 진상조사와 또 긴급 윤리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니 그 직전에 김남국이 탈당해버렸습니다 징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잠시 떠난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떠납니까 정말 꼼수 탈당으로 코인 거래 내역 공개 또 당 징계를 피하려는 말 그대로 꼼수입니다 그가 탈당한 두 시간 후에 민주당은 쇄신의총을 열었다고 합니다 쇄신의총 정말 참 웃기는 말이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바로 다음 날인 15일 김어준의 유튜브 김어준 아시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상임위 시간 내냐 아니면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시간 외냐 시간 내냐 이런 말 합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또 국가기관이 정보를 흘린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어요 정말 내로남불 엉터리 변명입니다 아 위믹스 코인을 60억 어치 보유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8, 9억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 9억 원은 적습니까 가짜 빼고 남은 8, 9억입니다 정말 진정성 없는 진정성 전혀 없는 발언입니다 심각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벌써 9명째입니다 비리 서지는 민주당 의원들을 편법으로 탈당이나 또 출당을 시켰다가 또 시간이 지나버리면 국민이 잊어버리면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위선자들 윤미아, 양이원영, 김홍걸, 송영길, 윤관석, 이성만, 민영배, 이상지, 김남국 이들은 국민을 속이는 데 뛰어난 작자들입니다 심지어 정의당도 15일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단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 기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15일 가상자산 패스트포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제는 무소속이네요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 원 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 논란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 차원,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철저히 조사 받으십시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남국을 속히 수사해서 청년 배신자 김남국의 민낯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15일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동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을 받아서 위법행위 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뜻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